가수 남태현이 악성 댓글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. 지난 14일 남태현은 자신의 SNS에 인터뷰에 위너 탈퇴에 관한 질문이 있으니까 대답할 뿐 나도 언급하기 싫다며 일부 네티즌들의 지적에 반박했는데요. 이어 내가 탈퇴한 이유를 디테일하게 말하면 손해볼 것 같냐며 조용히 묻어둘 때 악플 그만달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. 한편 그룹 위너로 가요계에 데뷔했던 남태현은 지난 2016년 팀을 떠났으며 현재는 밴드 사우스 클럽으로 활동 중입니다.